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이 변지고 있는 사이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게 이제 요한타 증권에서 본 시각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과연 카운터 블러인가 시장에 카운터 블러라고 하는 것은 한방 빵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약주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런 투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요. 요즘에 워낙 IT들이 좋다 보니까 다른 원래 있던 경기 소재 이쪽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유화 4분기 부진한 실적을 고스란히 전부 다 다 투영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소재주들에 대한 현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리포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꺾였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겠는데 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돈은 그때도 움직인다. 그래서 돈의 움직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흥국 주식 펀드하고 전염병 소재목이 있는데요. 2009년 신종플로우 AI죠. 발생 시기 전후로 신흥국 주식 펀드로 글로벌 경기 회복기 대감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 빠르게 증가됐다. 2013년 메리스의 발생 시기에 자금 유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신흥국 관련 펀드 자금 유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차 타결과 신흥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로 인해서 이런 투자 매력들이 좀 부각된 거죠. 그래서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신흥국 주식 펀드 ETF를 중심으로 해서 11주째 자금 유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이나 룩셈브로크 그리고 호주 등 펀드 비중이 높은 국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미국 룩셈브로크 그리고 아일랜드 호주 등 펀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꾸준하게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치펀드와 패밀리 오피스팅의 영향력이 높은 영국계 자금은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감소했다. 여기는 뭐 영국계는 조금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빠지는 그리고 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플렉시티와 관련해서 머리 아픈 일들도 있는 거죠. 펀드 비중이 높은 국가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외국인 수급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대되고 펀드 비중이 높은 국가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쪽도 인덱스 투자를 하게 되니까 여전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돈은 수면 밑에서 지금 신흥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